계산작업의 날짜 시간함수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계산작업 날짜 시트 클릭하시고 첫번째 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응시일의 날짜를 요일을 구해서 그 요일을 가지고 평일, 주말로 표시하는데요. 월요일이 1로 표시되는 유형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일을 한번 구해볼까요? 위크데이 함수 이용하실 거고요. 위크데이 앞쪽에 날짜 선택하고 신표, 월요일부터 숫자 1로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리턴 타입을 2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숫자 1이 구해지네요. 아래 첫번째 아래 수식을 복사하시면 1이면 월요일, 2면 화요일 이렇게 숫자로 요일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만약, if, 만약에요. 숫자로 구해놨는데, if 함수, 함수 삽입. 위크데이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1, 2, 3, 4, 5, 월, 하, 수, 목, 금은 작거나 같다 5이면 저희는 평일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5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면 6, 7에 해당이 되겠죠. 6, 7은 주말로 표시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1부터 5까지는 평일, 6, 7은 주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사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해서 근속연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현재 날짜의 연도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2열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구하는데 안쪽에 함수를, 투데이 함수를 넣으면 오늘 날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투데이 함수는 안쪽에 특별한 인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로 닫고요. 2열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 실습하는 저는 날짜가 2022년입니다. 2022년에서 마이너스 2열 함수를 통해서 입사일자의 연도를 빼준다면 근속연수를 표시할 수 있는데 결과값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일반을 선택하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근속연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근무연수를 구할 수 있고요. 이 값은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결과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험 날짜까지, 시험 일시까지 남은 일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데이즈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일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끝나는 날짜는 시험 일시까지, 심표, 그 다음 스타트 날짜는 오늘 날짜, 투데이란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투데이 안에는 특별한 인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로 닫고, 데이즈라는 함수도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오늘부터 시험 일시까지는 며칠 남았습니다. 라고 자녀 일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결과도요.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집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4에서요.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입실 시간을 계산하고요. 시간 뒤에다가 시를 포함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스와 아워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냥 시간만 추출하겠다라고 하시면 아워 함수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수업 시간에서 구한 값 뒤에다가 십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13시, 입실 시간은 매 시간 정각에 들어와라. 13시, 15시, 14시 이렇게 시 부분만 추출해서 텍스트 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를 보겠는데요.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을 이용해서 주차 요금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주차 요금은 10분당 200원인데요. 일단 주차한 시간에 몇 분을 주차했는지 시간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아워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아워 함수를 이용해서요. 출차 시간에서 입차 시간을 빼면 시간이 구해지는데 일단 1시간이 구해지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2시간도 있고요. 1시간이 안 된 데이터도 있습니다. 1시간은 60분입니다. 곱하기 60을 하면 첫 번째 5, 8, 7은 60분을 주차했고요. 120분, 180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을 구하고자 합니다. 미니체 함수를 이용해서요. MI, MUTE 선택하시고요. 출차 시간에서 마이너스 입차 시간을 빼면 분을 구해서 아까 시간에다가 더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이제 10분당 200원인데요. 60분이면 1200원이 되겠죠. 그럼 6 곱하기 200을 해야만 1200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을 구한 값을 우리는 10분 단위로 정산하기 위해서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 6이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0분 단위로 환산한 값이 구해져 있고 그 다음 우리는 곱하기 10분당 200원입니다. 라고 곱하기 200을 하면 네, 1200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시간에 분에 해당한 주차 요금이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쭉 작성해 가는 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작성해 가시면 되겠고요. 이열과 먼스, 그 다음에 아워 미니치 함수는 날짜와 시간에 해당한 데이터 셀만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물론 함수 삽입 도구를 이용하셔서 안쪽에 인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간단하다면 셀을 선택하셔서 값을 구해 오실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 함수 살펴보셨습니다. 이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